미국이나 캐나다에도 유기견이 많을 건데 한국 유기견들 입양하는 외국인들은 왜 그런 건가요? 하는 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. 한 부류는 졸라게 불쌍한 나라에서 있잖아요. 내가 얘를 구해낸 거예요. 우리나라에는 누구라도 입양해 갈 수 있지만 저 나라는 개를 잡아먹는 나라란 말이에요. 우리나라에는 안락산에 있지만 저기를 잡아먹어. 잡아먹는 불쌍한 개를 내가 데리고 왔다는 그런 우월감이 있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. 저 나라에는 품종이 없는 품종이 많아요. 우리나라에서 소형견들 푸들 같은 애들 있잖아요. 근데 자기 나라에 그거 사려면 졸라 비싸거든요. 큰 개들은 많은데 작은 푸들 같은 게 품종이 기해가지고 비싸요.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. 한 마리 입양을 했더니 800만원 1000만원 달라네. 한국에서 데리고 오지 뭐. 여러분들 몰라요. 외국에 있잖아요. 나 알바한테 자기 계산책을 맡겼어. 그게 프렌치불독인가 그랬을 거예요. 개를 납치해가지고요. 외국에서는 개 납치하는 사례도 많아요. 품종연들. 왜냐면 그거 납치해가지고 다른 데 팔잖아요. 비싸거든요. 그리고 푸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기내 발입도 가능하고. 푸들, 말티즈, 비쇼. 체질도 튼튼해요. 체질도 튼튼해서 장거리 이동을 해도 스트레스는 덜 받거든요. 강골하단 말이에요. 우리 보기하고 다르게. 그래서 푸들, 말티 같은 애들이 많이 찾고 많이 선호하고. 말티는 국내 선호도가 높고 푸들은 지금 외국에서의 인기가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